위왕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입주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 지원을 위해 스마트 공유 판매대를 운영합니다. 신논현역과 삼성역, 광교 카페거리에 위치한 유명 카페 3곳에 설치할 예정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 18개사의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점시할 계획입니다. 위왕시는 스마트 공유 판매대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1인 기업들의 홍보와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